컬투쇼 투데이 베스트 익명을 요구해주신 분이세요 아는 언니 얘긴데 제 얘기처럼 써보겠어요 진짜 자기 얘기야 날 좋고 하긴 자기 얘기가 아닌데 왜 익명을 요청해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인거죠 SVQPO님 아는 언니 이야긴데 제 이야기처럼 써보겠습니다 날 좋고 물 좋은 작년 10월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랑 둘이 설해마을 갈매기쌀집에 고기를 먹으러 갔죠 그 집 갈매기쌀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고기와 술이 쭉쭉 술이 쭉쭉 들어갈 때쯤 작은 신호가 왔어요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었고 취할 만큼 취한 저는 비틀비틀 들어갔어요 다행히 민망하지 않게 화장실 안엔 아무도 없었고 전 마음 편히 볼 일을 보고 나왔죠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쪽에서 웬 잘생긴 분이 볼 일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세면대 위에 붙어있는 거울로 눈이 마주쳤는데 술 기온에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인사를 해야겠는 거예요 인상이 꽂혔구나 마음속으로 안부를 뭐라고 물을까 고민하던 차에 나가는 길에 마주쳤는데 마주쳤는데 구욱 가까이서 보니까 대박 현빈씨인 거예요 누구요? 진짜? 현빈이요? 네 그 현빈씨요 그래서 아는 사람인 줄 알았나 보다 박현빈씨 말고 그냥 현빈씨요 그런데 전 너무 놀란 나머지 현빈씨에게 이렇게 말하고 말했어요 저기 시원해요? 꼬인 바람으로 불일 보신 거 시원하냐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현빈씨는 당황하신 듯 청량한 미소와 함께 사라졌답니다 전 자리에 돌아와 정말 민망해서 울다 웃다 술이 다 깨는 기분이었어요 현빈씨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잘생겨서 놀랐어요 본인 이야기시네요 본인 이야기예요 네 본인 이야기 화장실에서 현빈을 보다니 참 남녀공용 화장실이 굉장히 좋은 거죠 6만 원이요? 저도요 저 7만 원이요 6만 원입니다